너네 친구고 야, 시가 너야? 그 대가리에 키도 한 마리 년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팍집거리 한다는 년이? 저기요 아, 넌 좀 빠지자 그러려고 야! 뭐, 언제 누구세요라며? 방금 니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어쩌라고 니네 엄마 밤모당이잖아 너네 엄마 밤모당이잖아 걱정하시니까 전화 한번 드리라고 빽빽 신경 끄세요 난 니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끌면 그만인데 니네 엄마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신지 불쌍해서 란다 그럼 니가 가져다가 니네 엄마 해 아이, 싸지 없는 년이 뭐 이 시발 년아 뭐 이 개같은 년아 내가 너랑 다시 친구하면 개시발 미친년이다 넌 원래 개시발 미친년이야 족까지 마 시발 아우 씨 말있네 진짜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? 너 뭐냐? 선생님도 이게 걸레보다 부끄러워요? 둘 너 왜 이렇게 은계 êtes 해뵙냐 넌 어린 뱉 넌 너 아우 미친넨 너 너 너 너